음악 톱스타 뉴스 김성희 기자, 뉴승 코리아에 따르면 8월 17일 토요일 종합시청률 1위는 장나라, 남지연, 김준환, PO주염 SBS 국파트너다. 장나라, 남지연, 김준환, PO주염 SBS 국파트너는 343만 1000명이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17.7%로 발표됐다. 2위 임수양, 지연호 주연 KBS 투미녀와 순정남이 추정 시청자 수는 327만 명, 가구 시청률은 18.1%다. 3위 정혜인, 정소민, 김지은, 윤지훈 주연 TVN 엄마 친구 아들은 129만 6천명이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4.899%로 발표됐다. 4위 KBS 투 살림하는 남자들의 추정 시청자 수는 121만 명, 가구 시청률은 6.9%다. 5위 KBS 1, KBS 9 신유수는 108만 명의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5.9%로 발표됐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5만 7천명 증가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300% 상승했다. 6위 MBC 놀면 모안 2위 추정 시청자 수는 106만 8천명, 가구 시청률은 4.8%다. 7위 SBS 금토드라마, 구파트너 여는 호라살과로 재닫는 호라살과로 은 104만 7천명이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5.5%로 발표됐다. 파리 TVN 놀라운 토요일에는 신대륙의 청년은 호라살과로 본닫는 호라살과로 의 추정 시청자 수는 96만 5천명, 가구 시청률은 3.114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48만 8천명 증가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345% 상승했다. 9위 지진이, 김지수, 손나은, 최민호, 윤산아 주연 JTBC 가족 엑스멜로는 95만 2천명이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3.92%로 발표됐다. 12 MBC MBC 뉴스데스크의 추정 시청자 수는 84만 9천명, 가구 시청률은 4.7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51만 7천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2.5억 0% 하락했다. 이후 순위는 다음과 같다. 11위 KBS원 동네 한바퀴, 시청자 수 84만 명, 가구 시청률 5.2%, 12위 KBS2 부르 이명곡, 시청자 수 83만 8천명, 가구 시청률 4.9%, 13위 MBC 질문들, 시청자 수 80만 9천명, 가구 시청률 4.2%, 14위 SBS 그것이 알고 싶다, 시청자 수 76만 8천명, 가구 시청률 4.1%, 15위 KBS1 남부기창, 시청자 수 73만 9천명, 가구 시청률 4.8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9만 5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2억 0% 하락, 16위 KBS1 KBS 뉴스광장 2부, 시청자 수 72만 3천명, 가구 시청률 4.5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1만 5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700% 하락, 17위 MBC 전지적 창견시점, 시청자 수 71만 7천명, 18위 MBC 나혼자 산다 스페셜, 시청자 수 71만 5명, 가구 시청률 3.6%, 19위 KBS1 특타움보고세계는 지금, 시청자 수 68만 9천명, 가구 시청률 4.2%, 20위 SBS SBS 8뉴스, 시청자 수 68만 2천명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7만 9천명 감소, 21위 KBS1 걸어서 세계 속으로, 시청자 수 66만 7천명, 가구 시청률 4.4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9만 1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400% 하락, 22위 KBS1 KBS 뉴스, 영구, 30, 시청자 수 64만 4천명, 가구 시청률 4.3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6만 8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00% 하락, 23위 KBS1 시니어 토크 쇼왕금 연못, 시청자 수 61만 4천명, 가구 시청률 4.1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2만 9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500% 하락, 24위 TVN 서진이네이, 시청자 수 59만 1천명, 가구 시청률 2.389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만 7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626% 하락, 25위 TVN 서진이네이, 시청자 수 54만 8천명, 가구 시청률 2.389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8만 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626% 하락, 26위 MBN 속프리 쇼동 침이, 시청자 수 50만 7천명, 가구 시청률 2.47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7만 1천명 증가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34% 상승, 27위 MBC 스포츠, 2024 KBO 리그 여는 호라살과로, 생닫는 호라살과로, 시청자 수 47만 명, 가구 시청률 2.278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5만 5천명 증가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720% 상승, 28위 MBN 전국민 친구 대기 프로젝트 다보자, GO2, 2부, 시청자 수 46만 2천명, 가구 시청률 2.063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만 8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90% 하락, 29위 TVN 유키즈 온 더 블럭, 시청자 수 40만 8천명, 가구 시청률 1.874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6만 1천명 증가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358% 상승, 30위 JTBC 안은영님, 시청자 수 39만 1천명, 가구 시청률 1.594%, 31위 연합뉴스티비 토요와이드, 시청자 수 37만 3천명, 가구 시청률 1.951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만 7천명 증가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11% 하락, 32위 MBN, MBN 뉴스센터, 시청자 수 37만 1천명, 가구 시청률 1.631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만 7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457% 하락, 33위 TVN, 바다에서 법상까지 언니네 산지직송, 시청자 수 37만 명, 가구 시청률 1.517%, 34위 TV조선 TV조선 뉴스 연장, 시청자 수 36만 7천명, 가구 시청률 1.956%, 35위 TV조선 강적들, 시청자 수 33만 명, 가구 시청률 1.844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5만 8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063% 하락, 36위 TVN, Newquiz on the Block, 시청자 수 32만 5천명, 가구 시청률 1.874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만 2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358% 상승, 37위 YTN 뉴스와이드, 07, 50, 시청자 수 30만 1천명, 가구 시청률 1.633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6만 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15% 하락, 38위 채널A 토요 랭킹쇼, 시청자 수 27만 7천명, 가구 시청률 1.471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만 1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04% 하락, 39위 채널A 뉴스에이, 시청자 수 26만 6천명, 가구 시청률 1.514%,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8만 5천명 감소,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086% 하락, 42 JTBC 운숭녀 캠프 여는 호라살과로, 재닫는 호라살과로, 시청자 수 25만 5천명, 김성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,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8월 18일 08, 10일 송고 NBSP NBSP,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1.514% 하락,